사실 앨범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미리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갖고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떨리고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직 발매 안 됐어요 발매 안 돼서 미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해봤고 영상 찍으셔도 돼요 찍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많이 올려주셔도 되고 원래 앨범이 나오고 라이브를 하면은 대략 그 곡의 반응들을 알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래는 좋아하겠다 이 노래는 덜 좋아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돼서 마음이 좀 편한데 지금은 이게 아예 그냥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저도 집에서만 불러봤어요 진짜 떨리네요 지금 와 떨리는데 제목은 가을 안부라는 곡이에요 서정적이잖아요 가을에 붙는 안부 누가 가을과 안부를 붙인 생각인데 그냥 안부는 많은데 가을 안부는 없어 그리고 오늘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보셨어요? 네 멘데이키즈 공식 페이스북과 멘데이키즈 공식 유튜브 채널 보시면 볼 수 있어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? 제 노래는 많이 아시는데 전 잘 모르시니까 궁금한 게 당연히 없죠 떨려 미치겠네 아무튼 14일 정오 12시에 별매될 가을 안부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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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